친구들 안녕! 사회의 역사 새로운 스테이셔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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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한국사회 새로운 스테이셔션! 민석쌤의 한 줄로우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54회 한국사학능력검정시험 해설 기본을 맡게 된 김민석 강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치러졌던 기본 문제, 총 50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어려웠고 우리가 한번 볼텐데요.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대일까요? 불을 처음 사용했대요. 동굴이나 강가 막집에서 살았대. 바로 구석기 시대 때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구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땐석기를 사용했죠. 국댐 맞죠? 여러분 비교해야 돼요. 신석기 때는요. 간석기를 사용했죠. 국댐신간인데 이 땐석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주목도끼란 말이에요. 주목도끼. 맞죠? 만능도구였던 주목도끼가 되겠습니다. 가락박기는 신석기, 반달돌칼, 청동기, 거푸집은요. 세형동검을 만들었다. 이거 이제 독자적인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던 철기 시대라고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후기 청동기니까 철기라고 해요. 우리가 하니. 주목도끼 몇 번? 구석기 대표적인 아이템 3번. 자, 2번 문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으니까 삼한이고요. 신지나 읍차당에 지배자가 있었대.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같은 재천행사도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삼한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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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한. 삼한은요. 제사를 지내는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구역이 있었대요. 여기에는 또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역할을 했었죠. 삼한은 제사와 정치를 불리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2번이 되겠죠. 서옥제는요. 서방님이 간다. 남자가 여자집에 간다. 고구려의 모습이고. 팔조법. 이거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고구려야, 고구려. 고고 두 개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다. 고조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단군, 과하마, 반오피의 특산물은 동해가 유명합니다.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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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앞글자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고구려 왕이 누굴까? 불교를 수용했대요. 불교, 불교, 불교.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소수리망. 소수리망 암기비법. 불태율. 나는 한국사 시험을 불태울 거야. 잘 본다는 소리야. 불교, 태학, 율령이 됩니다.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었고요. 율령을 정비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옳은 거니까. 그쵸? 병부 설치했다. 신라 법홍왕 이야기. 화랑도 정비했다. 신라 진흥왕 이야기.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하였다. 백지의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인데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 때라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문제 갈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진 문제가 나왔어. 우리 한국사 문제는 항상 또 사진을 잘 보고 유적과 유물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백제인들의 숨결을 느낀다. 백제의 도교 문화. 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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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하면 이거 두 갠데. 이것도 약간 나라 할 수 있고. 특히 이거 두 개야. 근데 백제 거고 이건 고구력가란 말이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또 기볼포 전투. 당나라가 이끄는 서림귀의 당나라 군대를요. 또 기볼포라고 하는 군산 앞바다에서 신라 해군이 신라 수군이 격파하면서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자, 그러면서 신라의 성국팀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 매기 먹어라. 매기. 매기. 매기 알아요, 여러분? 매기. 매기. 금붕원가? 매기. 기볼포 전투. 2번이 됩니다. 자,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했던 거고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와 싸웠던 고구려 전투구.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 직전에 계백장군이 김유신의 오반 군대와 싸웠던 전투구. 6번, 김수로 나왔습니다. 김수로왕 김혜김씨시죠. 김수로왕 가야에 대한 문제입니까? 가야 가야 저리 가야 여러분 가야 하면 쇳덩이가 유명해요. 철이 유명하다는 말이 잘 나오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에서 이렇게 3점짜리 어려우면 이거는 이제 심화를 보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야. 자, 이 김수로왕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탄생설화와 관련된 노래 중에서 구지가 라고 있어.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먹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구지가랑 관련된 게 노래인데 가야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스토리를 알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사비로 천도한 이유는 백제 성왕 때 이야기고요. 우산국을 정복한 건 신라 지증왕 때 이야기. 청해진을 설치한 건 신라 저기 하대 때 신라말의 장보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까? 자, 경주 남산 일대 탐방지도라고 해가지고 경주 지역을 탐방하는 지도. 와우! 경주하면 여러분 경주하면은 신라 천년 역사의 수도죠. 신라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요거에요. 경주 조금 어려운 선지였어. 이것도 3점짜리 나왔어. 이것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좀 어려워하는 문제야. 그래도 여러분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이게 머리가 엄청 큰 불상이란 말이야. 당시 고려 초기 때 호족의 어떤 지방 세력의 특색을 알 수 있는 불상이에요. 고려 거고요. 백제 익산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목탑 양식을 띄고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합니다. 월정사 8가 9층 석탑 역시 이거는 고려시대 거에요. 이거 두개는 고려 거. 알겠죠? 정답은 1번 고려 거니까 여기 논산에 있는 거고 월정사는 평창에 있는 거야. 익산에 있는 거고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발범 문제 어떤 책일까? 해공항 이후 신라가 흔들리고 있다. 자 해롱해롱 해롱해롱해공항 해롱해롱해공항 어때요? 눈이 이렇게 뺑글뺑글 두면 어때요? 맛이 가는 거야? 해롱해롱해공항 자 신라말의 대표적인 사건인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원종과 에노의 난도 있고요. 뭐 이런 난인들이 대부분 신라말의 혼란스러워 사항할 수 있는 해공항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답은 3번 갑신정변은요 김옥균이 주도했던 개화운동 근대화운동이고요. 위화도의 군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연계소문이 집권했다는 것은 고구려 고구려 말기 때 있었던 모습이고 자 9번 문제 와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거 사진 봤을 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하지만 대조영이 세웠다.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쉽게 1점짜리로 발해라는 문제입니다. 발해라는 걸 풀 수 있죠. 여러분 발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해 문제 나오면 항상 그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 해동성국 대조영 뭐 이런 키워드를 알았지? 자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쳤다. 을지 문덕에 살수되죠. 기인제도는요. 태조 왕건 고래를 세웠던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독서상품가는요. 신라말 오완성왕 때 행해졌던 유교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제도였죠. 답은 4번 10번 와 이분 누굽니까? 견원이야? 견원 어떻게 견원인 거 아냐고? 고래에 투항했다.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신검에서 금산사의 절에 갇혔다. 공산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보다 이거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는 강력한 힌트일 것 같은데 후백즈 시조 후백제를 만들었던 바로 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철원으로 수도로 옮긴 건요. 궁예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훈유십조를 남겨놓은 건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관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됐던 건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이 고려 왕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자 경주 사심관으로서 임명되면서 그 지위와 권력을 보장받았죠. 11번 문제 이 책 와 너무 중요한 책인데 삼국유사입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헷갈리면 안 돼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만들었던 책 그 다음에 이련이 만들었던 책 단군할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삼국유사에 나온다. 오케이? 삼국유사 물어보는 문제죠? 음 어디 있습니까? 이련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유사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여긴 4번에 있었어. 여기 있는 줄 알았어. 답 4번 자 12번 문제 서경에서 거사한 이유가 뭔가요? 어떤 셈입니까? 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어떤 고구려를 계승하는 어떤 자주적인 목소리를 외쳤던 묘청에 대한 이야기 금나라를 정발하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사상적 기반 불교 맞죠? 다묘청과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인데 다묘청이 나뉩니다. 김부식에 의해 진압됐죠? 김움돌의 난은 신라 신문왕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김움돌이 난을 진압하면서 신문왕의 왕권을 세게 했고 홍경래는 조선 말 세도정치 때 있었던 반란으로서 지방에 대한 특히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호 때문에 일어난 사건 원종과 에노의 난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말 진성왕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공주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원나라에 갔던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망이 망소이 그냥 원나라 요거 키워드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고려라는 거 알 수 있어. 고려 고려 지방제도는요 오도 양계라 그래가지고 오도라고 하는 일반 행정구역과 양계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그치 군사행정지역이 있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팔도로 적인 건 조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던 건 백제 특히 무령왕 때 이야기 주요 지역에다 오소경을 설치했다. 다섯 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던 건 신라죠. 통일 이후의 모습 특히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죠. 고려와 관련된 건 오도 양계이기 때문에 오도 양계이기 때문에 양계가 들어간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살리타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야 돼. 그렇죠? 적어에도 나왔고요. 이 나라는 바로 딱 이름 보니까 몽골 이름 물론 몽골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다면 저 단어를 통해서 몽골 침략과 관련된 건 알 수 있겠네요. 고려는요. 몽골이 침략해오자 강화도로 도망가서 끝까지 저항을 했었고요. 특히 여러분 몽골이 침략했을 때 살리타라고 하는 몽골 창수를 활로 싸가지고 사살했던 분이 바로 스님이었던 김유라는 분입니다. 김유노. 따라서 답은 3번 이자겜의 사대요구를 수용했다. 금나라 여진과 관련된 금나라 이야기고요.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맞죠? 귀주대첩도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고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좋은 문제다.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왜 제5문제냐면 고려숙종임금이 나왔어. 고려숙종 조선숙종이 아니라 그리고 고려숙종은요 별무반을 만들었다. 서적포를 간행했다. 책을 만들었다. 서적포 도서관입니다. 궁중래소서관 남경에 궁궐을 남경이라고 하면 서울인데요. 지금의 서울 수도로 옮기려고 했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화폐 숙종하면 화폐랑 좀 강조하 동전이 만들어져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음병 고려시대 때 화폐가 많이 쏟아져 숙종 때야 숙종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규장각은요 정조 때 조선 종조고 노비안 건법은요 고려 광종 쌍성총관문은요 고려 공민함 이거 너무 중요한 선지였고 맞죠?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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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러분 화폐에 관련돼서는 의천이라는 인물까지 같이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숙종과 더불어서 위드 의천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또 의천하면요 천태종 이거 기억하면 좋겠군요. 뭐 교관겸수 이런 단어들 자 16번 한국사 퀴즈대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의천하면 또 진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이 문제 진울이었습니다. 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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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천 진울 진울 정의 쌍수를 주장했다 교전과 선종이 있다면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게 진울이었고 그 다음에 의천은요 의천은 아까 화폐랑도 관련된 사람이야 화폐 사용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화폐 발행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스님은 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헷갈리지 않대요 의천과 진울 비교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울 문제였습니다. 16번은 1번 자 17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학생으로 옳지 않은 거 고려의 사회의 모습 의창이라고 하는 의로운 곡식 창고가 운영이 되었다 8관이라고 하는 불교 행사가 열렸고요 골품제는 신라에 있었던 신분 제도이자 관리 제도였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여성이 집아의 가장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집에 주인이 될 수 있다 고려시대 때는 가족 내의 지위가 여자랑 남자랑 대등했었다고 했지 정답은 선범 선범 자 가이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여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 차례 왕자인원을 통해서 집권한 태종이방원 3대 임금이니까 태정 태 태종이죠 태종 태종 태종이방원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은 태종하면 호패법이 꼭 나와야 됩니다 호패법 호패법 6조 집계조와 더불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직전법은요 세조 때 장용영은요 정조 때 척화비를 건립했던 건 고종 임금대인데 흥상대용군 시기 때 한 거죠 고종이 어린 나이에 집권하자 아버지였던 대용군이 대신 정치를 하고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때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죠 19번 문제 어우 좋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한등검 이번에 54회 심화에서도 나왔던 이 사진이었는데 한글을 빚는 인물들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주시경 점자를 장안한 박두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이거 모르고 여러분 안 돼요 알았죠 한국사의 꽃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은요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책 우리의 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의학 항상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을 드러낸 문화적인 모습들을 많이 창출해낸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만곤당을 세웠다 이거는 고려 말충선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대전회통은 희응자 떠올려가지고 대전회통은 흥선대왕문이다 대전통편은 정조임금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초기문신제도 정조가 되겠습니다 20분 문제 갈까요 전주에 있는 사고라고 하면 전라도 전주에 있는 역사책을 저장하는 창고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책이 있냐면 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저장되어 있죠 조선왕조실록 사고 됐죠? 답은 몇 번? 4원이 됩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사고란 말이 역사책을 저장하는 창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1번 화폐 나왔습니다 화폐 여기서 이제 화폐는 우리나라 화폐를 딱 물어봤어 5천원짜리 주인공이 율곡이이죠 이분의 어머니도 5만원짜리 주인공 심사인당이었고요 자 율곡이이는 성악지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다 성리학자였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성악십도라고 하는 책은요 누굽니까? 성리학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책인데 이건 천원짜리 주인공 이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의의 성악지보와 이왕의 성악십도를 비교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안구일부 세종대왕 때고요 최승론 심우 18조 이거 성종 때 이야기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고렴 말 최무선의 이야기입니다 22번 어떤 전쟁일까요? 자 이 역사적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 징비록이라는 책이 당시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제상 유성용이 썼던 후대에게 남기고자 했던 교훈으로서 남기고자 했던 어떤 기록책인데요 이 임진왜란은 명나라고 도와주기도 했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갈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 이종무가 스시마섬을 터벌했다 이거 세종대왕 때고요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 와 이거 좋은 문제였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의병장은 여러분이 곽지웅 장부만 많이 떠올리는데 정문부라고 하는 의문이 황견도에서 활약하게 되어있어 함경도에서 활약하게 되어셨던 정문부 배중선 삼별초는요 몽골과 저항했던 건 고려시대의 이야기고 최영희 군대를 이끌어서 홍건적을 물리쳤다 이거는 고려 말의 이야기죠 이것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게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아아 2번밖에 없네요 정문부 오케이 자 22번 문제 봤고요 22번 좋은 문제였고요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이곳은 제주도 행원포구래 인조반정으로 폐의돼서 강화도로 유배되었던 사람 제주도에서 유배지로 옮겼다가 거기서 생을 마친 우리 광해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해군 자 광해군 하면 중립외교 이런 문제 나와야겠고 아니면 이런 산지가 나와야겠고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집현전 세종대왕이고요 비변사가 폐지됐던 건 흥선대원군 때 세두정치의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깨버립니다 4군 6진 역시 세종대왕 24번 문제 갈까요 오 여러분 24번 문제 오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너무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김홍도의 풍속화 김홍도의 풍속화 이런 풍속화 민화 진경산수화 우리 조선 후기 때 문화적인 모습들이죠 조선 후기하면 선생님이 조금 팁을 드릴게요 민들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라고? 민들의 문화가 발전했다 민들의 문화 민들이 부르는 노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판소리 백성들이 부르는 춤 달춤 백성들이 읽는 즐겨 읽는 소설 한글 소설 백성들이 그린 그린 민화 이들의 생활 모습을 닮은 그림이 이런 풍속화입니다 풍속화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 맞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게 다 조선 후기 스포리인데 조선 후기죠 판소리도 조선 후기고 맞죠? 적절하지 않는 겁니까? 청와백자 이것도 여러분들 조선 후기입니다 청와백자라 그래가지고 백자에다가 코발틀로 이렇게 청색깔 칠해가지고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도자기가 되겠고요 초조대장경은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선지였죠?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 때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만든 불교 경전이었고 이게 몽골 침략 때 불타요 다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인데 고려시대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고려와 관련된 설명 답은 4번 24번 문제 박구 25번입니다 수원하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조에게 도움을 주었던 정야경 정정... 우리 정야경 선생님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정야경 선생님은요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로서 여전론, 정전론 여전론, 정전론 이런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분이기도 하셨죠 맞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추사체는 김정희 북하근은 박재가 몽유도 온도는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였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대동여지도입니까? 대동여지도 김종호가 그린 대동여지도 당시의 지도 제작기술을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지도였고요 이게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수첩 형식으로 이동이 또 편하게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판본으로 만들어졌고요 대동여지도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와 비교해봤을 때 매우 유사한 그 정확수와 정밀성이 뛰어난 지도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기 동북지도 그 다음에 그 조선 후기 때 전해졌던 권현명국전도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인 혼일강역대국도지도 이건 다 관련되지 않는 거죠 27번 27번 여러분들 좋은 문제 어 일단 3점짜리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렵죠 자 흐름 문제 역사적인 시기파악 문제인데 영조가 나왔으니까 영조 앞에 사건을 일단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상복 입는 걸 가지고 남인과 서해인이 지금 의견 대립을 하고 있죠 상복 입는 걸 가지고 다툼을 한다 예절을 두고 예법을 두고 서로 다툰다 예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종 때입니다 현종 임금 때 현종 임금 때 아야 어여 아야 어여 예송 현종 때 아야 어여 현종과 숙정조 사이죠 여러분들이 태정태세문단세 조선왕조 왕들을 쫙 알고 있다면 그걸 모르더라도 이 관련된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면 숙종이 나오거나 그래야겠죠 숙종 숙종인가면 숙대밭이 돼버렸다 숙대밭이 돼버렸다 숙종 때 숙대밭 왜 성인과 남인이 싸운다 환국정치다 환국정치 붕당이 편질되었다 맞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무호사와는 연상군 때 이야기 병자호라는 인조 때 이야기 임술 농민 봉기는요 세도정치 시기였던 철종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죠 28번 문제 가보일미기역입니다 가보일미기역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시켜서 한 거야 특히 가보기역 같은 경우는 1차 가보기역 때는 군국기무차라고 하는 입법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개혁들을 추진했죠 답은 3번 정방은요 최시정관 특히 최우가 만들었던 인사행정기구가 되겠고요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만들었던 권력기구고 통일기무아문은요 개화정책 추진기구로서 188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공국기무차은요 1894년 1차 가보기역 시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3번 자 그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어 이제 근현대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 여기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근현대사 28번도 근현대사 문제였지만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 문수산성이 나왔고 프랑스와 싸웠대요 자 프랑스와 싸웠던 바로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가 원인인 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강화도 한성군의 문수산성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 유명한 전투들인데요 자 이 병인양요는 뭐 때문에 일어났죠 맞아요 병인 박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천주교 탄압사건 때문에 이게 발단이 돼서 일어났던 거고 자 병인양요와 뭐 신미양요 전부 다 이런 양요들이 흥선인 연구 집공기 때 통상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조선의 정책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제너럴 저머노는요 요요요요요요요 여기 일어난 배경은 이거는 신미학이랑 같이 엮으면 좋겠지.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이건 지금 프랑스랑 관련된 사건이고 신미학이랑 제너럴 첨문학과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야. 관련되지 않고요.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도정치 시기 때 임술농민 봉기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조선정부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수치제도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이걸 설치하기도 했죠.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지만. 온효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위협하였고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1번. 자 30번 문제입니다. 이 책은요. 개화정책에 반발한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어떤 사건? 임오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임오군란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임오군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했죠. 당시 민비정권, 고정정권이 구식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회를 요청했고요. 아우 이런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할 때? 청군의 진압으로 실패했다. 조선책략이 유입되는 결과는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들고 온 게 조선책략이었고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들이 크게 패한 건 2차 동학농민운동 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했죠. 31번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이것도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한글 국소 전한 국소의 한글 번역문이래. 이게 조선과 미국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요. 1882년이었습니다.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게 미국의 어떤 초빙으로서 보답하는 의미로서 초빙받아서 간다 라고는 보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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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신사는 일본으로 건너간 거고요. 영사사 청나라로 건너간 거고 조사시찰단은 일본으로 건너갔던 외교 산업시찰단이었고 답은 미국으로 간 건 보빙사 삐뽀뽀 빙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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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뽀사 삐뽀사 자 미안합니다. 자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서재필이 중심이 됐다. 서재필의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그 전에 뭐부터 만들었다? 독립신문을 통해서 민중개몽을 고취시키고자 했죠. 맞죠? 특히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영어판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답은 1번 자 33번 볼까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야. 이게 왜 좋은 문제이냐면 사진이 나왔어. 고려 후기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국립중앙방문관일 때 일본에게 약탈 됐다가 다시 돌아왔고 베델과 할버트 등이 많은 노력을 했대. 외국인들도 많이 노력했고요. 이게 국립중앙방문관 어딨냐면 서울 용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실내에 있어요. 지금은 이게 그 유명한 경청사지 10층 석탑이야. 용산 국립박물관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경주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경주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부여 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4번. 좋은 문제였어요. 좋은 문제.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아이고야. 일제강점기 때 나타났던 모습들이네. 치안유지법. 조선태영영. 조선인들에게 매를 때리는 10년대 무단통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 때 유행하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찍어누르기 위한 게 20년대 치안유지법이었죠. 국가총도원법은요. 1937년 이후 중일전쟁 이후에 제정된 38년법이니까 30년대 모습이고 순서가 가, 나, 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답은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음... 아우! 후련합니다. 후련해요. 아주 후련합니다. 35번. 후련하죠. 후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승기를 거두었죠. 홍범도 전투. 홍범도 전투의 군대. 홍범도 전투 영화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3.1운동 이후니까 바로 무장투쟁이 활성화했던 3.1운동 이후니까 바로 가가 되겠죠. 청산리대첩 홍범도 전투. 물론 홍범도 전투가 먼저였고 그 다음 청산리대첩입니다. 이 전투가 둘 다 1920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6번 어떤 지역입니까? 대조선국민군난이 활동했다. 박용만이 결성을 주도했고요. 자, 이게 이제 미국 하와이에서 결성된 거야. 미국 하와이 마찬가지로 한일비행학교고 미국에 있었고요. 미주지역이죠. 미주지역 미주지역 자, 미주지역에서 결성된 것 중에서 아이고, 지금 잘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서전소속은요. 이게 북간도에 있었던 거야. 북간도 위치가 틀렸고 고너펜은 연해주 신흥강소서 남만주에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좀 잘렸습니까? 미안합니다. 대한인 국민회라 그래가지고 미주지역에서 결성된 한인들의 동포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돼요. 대한인 국민회 이거는 미국에서 결성된 거죠. 미국 대한인 띄고 국민회거든? 미국이야. 잘렸으니까 암기 비법 하나 더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3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한 국민 의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위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랑 밑에 있는 대한국민회랑 이름이 비슷하죠? 전혀 다른 단체야. 위치도 다르고요. 대한 국민 의회는요. 하나의 정부 단체로서 이거는 대한 국민 의회. 대한 띄고 국민 띄고 의회니까 이거 세 글자지. 세 덩어리. 연해주야 연해주. 연해주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 오케이? 대한 국민의회는 연해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밑에 잘려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답은 4번으로 이렇게 가고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다음 가상뉴스에 가해 들어갈 단체 나왔습니까?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단체인데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기회주의라고 하면 일제에게 타협하고 됐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그래. 그들을 배격하겠다라고 했고 민족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사회주의와 비타협 민주주의가 연합하겠다. 신간의 회장을 지냈던 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이상재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던 분으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신간의 초대 회장이었던 분이 바로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아 좋은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이거는 심화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문제. 자 보니까 고창전투가 나왔어요. 고창전투. 고창전투가 고창전투가 이제 왕건 왕건이 싸웠던 전투죠. 후백질 견훤과 퇴계 이항선생의 도산소원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저기 경상도 안동입니다. 여기는 특히 상룡 아 이상용선생 석주 이상용선생의 생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동입니다. 안동 땡 근처에 있어요. 안동 안동 안동의 도산소원이 유명하고요. 따라서 안동이 어딥니까? 라졸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위치 지역사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짓는 문제였고요. 39번 문제입니다. 와우 김원봉 중국측의 지원을 받게 됐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항인무장투쟁 와 일본으로 이동하거나 왕복군에 합류하게 됐다. 바로 조선 의용대입니다. 아주 일제강점기 역사상 중국 본토에서 조직됐던 최대규모의 또 최초이자 최대규모였던 조선 의용군입니다. 조선 의용군이 우한에서 창설됐죠. 우한 코로나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우자관설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고요. 정답 3번입니다. 3번 40번 문제 10문제 정도 남았죠? 독립공채 상환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심사보고서 독립공채가 뭡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 이런 문제는 읽어보고 하자고 우리가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한등공시험 자체가 역사적으로 뭔가 취지를 분명히 일깨우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그런 건데 이 독립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활동에 모금화 필요한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공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공채를 샀던 사람들은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돈을 낸 사람들이죠. 독립공채. 읽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죠.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로써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 공채는 대부분 해외 교민 및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매하였으며 이에는 조국이 광복이 되고 독립이 승인 등 이자를 가산해 상환할 것을 대한민국 명예와 신용으로서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금은 나라가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문서 증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조국이 독립하면 이자 져서 갚겠다라는 게 독립공채입니다. 이걸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따라서 3.1운동이 이후 독립운동 목적으로 발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예의 독립공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 전 국민의 독립외국정신을 발행하는 동시에 정부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임시정부가 노력했던 모습.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무조건 답으로 나오는 게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여 임시정부의 어떤 정보수집 역할과 통신 역할을 담당했던 게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3번이 되겠고요. 집강수 설치는 동학농운동과 관련된 거. 만민공동에는 독립협회. 개벽과 신여성의 잡지는요. 천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자, 이분 누굽니까? 이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이분의 희생 너무나 쉽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자, 1점짜리로 출제됐지만 이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허 윤봉기 의사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답은 4번으로 찾아가면 좋겠죠. 실제로는요. 물통폭탄을 던지셨다고 하죠. 뭐 도시락포탄은 자폭용이었다고 하는데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2번 어? 이거 뭘까? 아, 순위삼촌. 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설이 이랬는데. 자, 제주도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당시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토벌들 간의 무력 충돌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되는 거야. 답은 몇 번? 3번 되는 거고요. 43번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또... 간도참변은 당시 아까 이야기했던 봉원전정투와 청산이 대첩이 있었죠. 그때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잖아요. 그때 일본군들이 자신들이 당한 그 패배에 대해서 분노해서 화풀이 안갚음으로써 간도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기 간도지역에서 한이마을을 습격해가지고 학살을 일삼았는데 그게 간도참변이었죠. 63 시에는요. 박정희 정부 시기 한일 수교의 움직임에 반대했던 대학생들의 시위였고요. 제압약사건은요. 3.1운동 때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일본군들의 대표적인 만행이었죠. 정답은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 유공자 제임스 씨 노트 자 이분은요. 인혁단 사건 재건이 사건이 유신원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부에 조작되었음을 알려가지고 한국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한국 민주화에 공헌하여 국민 포장으로 소환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자 거리에서 장발 단속 통기타 청바지 장발 이런 청년들의 저항문화가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많이 썼고요. 답 1번이 됩니까? 1번이 되네.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여운형 선생님이 조직한 단체죠. 서울 88올림픽 여기는 언제입니까? 노태우 때 노태우 때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받는 기업인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는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지는 48년 재헌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일파 처벌을 위한 법이었죠. 그리고 그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48년 상황이야. 전혀 관련 없죠. 박정희 정부 시기 때니까 인혁단 사건은 70년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박정희 정부 자체 정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고 여기는 이승만 정부고 여기는 노태우 정부고 여기는 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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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부니까 답 1번이 되겠죠. 1번. 그쵸? 1번. 자 선생님이 답을 찾아놓고 딴 거 체크할 뻔했어. 1번입니다. 자 44번 문제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장수왕의 수도를 새로 삼은 것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것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성사된 것 바로 북한의 수도이자 고구리의 수도였다. 평양이죠. 평양. 맞죠? 자 45번 문제 아우 삼천교육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여론을 돌리고자 국풍 80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호도했죠. 교복 자유라라던가 이게 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전두환 정부 때는 유화정책으로서 야간 통행 금지라던가 해외여행 자유라 두발 자유화 이런 것들 많이 내세웠단 말이에요. 자유라 정책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전쟁은 박정희 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이후니까 이승만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박정희 정권 때죠. 답은 1번 자 46번 문제입니다. 와우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자 종묘 제례학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과 앙비의 그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했던 걸 종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비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경이 막 종묘 제례학이라고 하고 이게 종묘 왕실 제사를 종묘 제례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 왕 역대 왕들의 왕과 왕비들한테 제사 지내는 장소를 종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제사예법을 종묘 제례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이 헷갈려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음력에 근거할 새해 첫날이 바로 1월 1일 신정 아닙니까 신정 빨간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세배하는 거죠. 세배하는 거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48번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이게 다 밈을 위한 행진곡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생된 시민군 대표인 대표인 윤상훈 열사를 추모하는 노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죠. 맞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9번 문제입니다. 아우 좋은 문제 이런 문제는 진짜 언니오빠 형 누나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라니까 기본이지만 심화스러웠던 문제입니다.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통해서 당시 재원국회에서 제정한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49년에서 농지개혁법입니다. 자 이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지주제가 없어지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소장농들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3조호항은 일단 니은자 받쳐봐. 니은니은자 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전두환 정부니까 80년대죠. 80년대 그렇죠? 자 요 사이를 물어보니까 요거는 뭐가 들어가겠어? 60년대 70년대 다 들어갈 수 있겠네. 5, 6, 7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5, 6, 7 맞죠? 자 수출 100억 달러는 77년도에 단수한 거야. 맞죠? 요 답이 1번이네. G20 정상회의 서울에서 개최했던 건 이명박 정부 때고요. 미국과 하미 자유무역 협정 FTA는 노태우 때 아 노무현 때 노무현 때 그 다음에 OECD 가입했던 건 YS 김영상 정부 때니까 답이 1번입니다. 1번 마지막 대망의 50번 문제 2000년이 나왔습니까? 2000년? 2000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공랍하지 않는다. 우리도 북한 해치거나 수통위를 추가하지 않는다. 북한의 남북의 화해 협력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가하는 햇볕 정책 핵심이 냉전 종식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설했던 모습이죠. 김대중 정부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요게 이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했던 것도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했죠.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죠. 72년.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남북 54회 1번부터 50번까지 모든 문제를요. 해설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